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교회의 노지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가까운 지역의 목회자들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저녁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부응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때 만났던 청운교회 이순혜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나라문 민족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는데 칼바람이 불어서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좀 너무 추워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기가 오고 바람이 막아지는 걸 느껴지면서 살며시 눈을 떴더니 왠 호랑이 한 마리가 이 기도하는 여자 전도사님 옆에 바람을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함께하는 젊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아주 크게 웃었어요 그 이야기를 깔깔거리면서 웃자 목사님은 당황하시면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야 이 진짜 있었던 이야기야 그러면서 계룡산에서 사역을 하셨던 한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자기의 집인 계룡산 그 교회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턱한이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고양이처럼 몸을 비비면서 마치 좀 올라타라고 하는 액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길만 목사님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그 호랑이가 바람같이 달려서 어느 순간 자기 교회 앞에 내려줬다 총알 택시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자 또다시 목회자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나라 호랑이가 1925년도나 24년도에 마지막 호랑이가 발견됐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호랑이를 봤고 또 호랑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분들은 초창기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신앙인들이고 또 거기서 열매를 맺은 목회자들일 텐데 그들에게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해주는 이런 장면이 진짜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에게 들은 한 가지 생각은 만약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나 같은 목회자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것에서 의심하는 나 같은 목회자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많고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 땅의 무속인들의 수가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힘들다고만 말할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는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멜텔이라고 하는 한 사역자의 이야기가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한 크리스찬이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어 한 마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이 아 쟤 예수를 믿든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악어에게 잡혀먹히겠네라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오인은 점점 악어가 다가오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악어를 향해서 내가 나사리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악어는 방향을 틀어서 모슬렘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어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은 전도를 하려고 순회 전도자로 돌아다니다가 강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다가 이 강을 그냥 건너자라고 하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넙니다 물살이 그렇게 센데도 그들이 건널 때 무릎밖에 닿지 않는다는 기록들이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해서 나왔던 그 역사나 한국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한국교회 초창기에 신앙인들의 모습이나 이런 신앙의 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너 성벽이 될 것이다 너는 쇠기둥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럼 11장에 보면 아스도 사람 자기의 고향 사람들인데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넌 말씀을 전하지마 설교하지마라고 위협하고 그 위협의 정도가 살해의 위협까지 그렇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레미야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2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때 그 고민을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 12장 5절은 그 예레미야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보행자들 걷는 사람들과 같이 걸을 때 피곤함이 아니라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너를 불렀고 너를 들어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평안한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강물이 넘칠 때에도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갈 때에도 네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위협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나도 사람,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뺨을 때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그를 빠뜨리고 그를 위협할 때에도 예레미야는 흔들리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말과 경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부른받았습니다 누가 본 팔짱이 보면 풍랑이는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셨으면 제자들을 꾸짖기보다 제자들과 함께 물이라도 한 번 더 퍼내는 흉내라도 내셨어야 하는데 누가 본 팔짱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색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태풍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과 믿음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님 미안 나만 잤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을 혼을 내시고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난 이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배 안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제 위기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탄 배 위에서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지금 이 배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책망하신 거죠 그들의 입술에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에 또 굉장히 권위자이신 정태기 교수님 정태기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에피소드 중에 그분의 젊은 시절에 그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던 청년 시절에 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강집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고기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떤 고기가 먹고 싶습니까 보통 우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집에는 특별한 메뉴가 늑대고기, 호랑이고기, 곰고기 이런 요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이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정태기 박사님이 호랑이고기를 한번 먹고 싶어서 호랑이고기를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고기를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대접하면서 이 강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자기가 사냥을 나가는데 사냥개 두 마리, 그 집에서 있는 사냥개인데 원래 사냥개는 큰 개가 아니고 굉장히 작은 개입니다 이 사냥개 두 마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미친듯이 뛰어나가서 막 짖고 있는 소리를 들려서 이 사냥꾼이 찾아가 봤더니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갔더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은 총을 쏴서 그 호랑이를 잡았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호랑이가 개한테 겁을 먹었을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한 글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는 그 정글을 누비고 그 숲을 누비면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또 자신이 으르렁거리는 그 초저주파 소리만 들어도 모든 동물들이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피하거나 숨거나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 두 마리가 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미친듯이 자기를 향해 짖는 겁니다 난생 처음 경험해 본 경험이었고 이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 개 두 마리의 그 용맹함과 자기를 향해 짖고 있는 이 태도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무 위로 숨지 않았을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냥개들은 어떤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나 그림책을 통해서 동물들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냥개들은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우리 주인과 더불어서 사냥하고 우리 주인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했을 때 아무리 덩치가 크고 또 싸나운 짐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총으로 빵 한 번 쏘면 그것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사냥개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타나면 넌 끝이야 우리 주인이 오면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가 사냥개보다 못한 믿음과 사냥개보다 못한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늘 언제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난 너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너를 불렀어 난 네가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너를 불렀어라고 말씀하지만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한 15년 전쯤인데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방송이니까 진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등부 아이 중에 슬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자기 친구랑 같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악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얼핏 악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쟤네들이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나? 이게 궁금하기도 해서 너희들 무슨 얘기해? 무슨 악마 이야기를 했더니 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그냥 떠나는데 사실 지나지 않아서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슬기가 말한 악마는 세 번째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결혼을 세 번 했는데 아빠가 사업도 잘하고 그랬는데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 이 세 엄마가 자기 자식들은 잘 돌보는데 아빠 쪽에 있는 자기는 돌보지 않는다 먹을 걸 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세 엄마를 악마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악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슬기의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 친구를 어떻게 세워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슬기의 생일날 선생님과 더불어서 슬기의 생일을 아주 서프라이즈로 아주 멋있게 치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슬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가 있어서 스쳐가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 슬기한테 로빈슨 크로스의 모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이야기를 던져줬어요 그것은 감사 게임이었는데 그 로빈슨 크로스가 그 섬에 떨어지면서 혼자 살아남을 때 그가 섬 안에서 외로움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섬에 나 혼자 주지 않으시고 저 개 같이 살아남은 그 개를 주셔서 친구 삼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섬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원주민들이 있지 않아서 평안하게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섬에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섬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은 너무 끔찍하고 이 섬에서 평생 머물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슬기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훗날 슬기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빨간색 딱지가 다 붙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빨간색 딱지를 붙이고 가압류가 돼서 그렇게 아빠가 정말 망해가고 있고 새엄마는 도망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위로밖에 없는데 또 며칠이 지나서 이제는 그 모든 짐들을 다 압류에서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기가 저에게 남긴 것은 감사 게임이었습니다 목사님 쇼파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평소에 집보다 훨씬 더 넓어진 걸 느껴서 감사해요 목사님 냉장고도 가지고 갔어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싱싱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TV도 가지고 갔어요 TV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감사해요 교복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실 그 교복이 저에게 조금 작았거든요 슬기가 남겼던 그 감사 게임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은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고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났어도 슬기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슬기는 다른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돈이 없으니까 직장을 선택해서 갔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좀 벌어서 중앙대학교 야간 학과인 청소년 학부에 들어갔습니다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재작년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이뤄가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과 함께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로 금방 끝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요르단에 의료 성교를 가신 윤재영 성교사님 저희 사춘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셨으면 형수님도 약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요르단의 의료 성교사로 요르단 한 병원에서 자신의 크리스찬이 신분을 숨기면서 그곳에서 성교하는 성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앞에 두고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데 한 요르단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what?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단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sorry, what? 그랬더니 요르단에 있는 의사들이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 정도 물어보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종이에다가 썼는데 너무 쉬운 단어를 자기가 듣지 못한 거죠 수술을 마치고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에서부터 투덜거리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바보 같은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저보다 더 똑똑한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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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친구들 부르시지 왜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망신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벽에 주먹을 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는데 성령께서 윤재형 성교사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영아 내가 암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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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 그런데 예스라고 말하고 순종한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그래서 난 네가 고맙다 그 음성을 듣고 윤재형 성교사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이 넘칠 때 기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엉뚱하기만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개바라 부르시고 반석이라 부르시고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무력할 때 또 외롭다고 느낄 때 낙심하고 좌절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희 가정에서 너를 특별히 부른 이유는 난 네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난 네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말과 경주하는 신앙인으로 또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유튜브 부흥회를 통해서 들렸던 여러가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언젠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